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았음에도 나는 억울하다 라며 징징대다가 사람들한테 오지게 쳐맞고 도망갔으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우리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아가지고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딸한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 돼! 꽂이다 이년아! 원제 엄마가 갑자기 독립을 하래요. 집에서 나가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엄마가 정말 갑자기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엄청 차갑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글 써보는 거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 이전까지 아무 전조 증상, 낌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물었더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랑 같이 살 거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나이면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살 때가 됐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이유는 저희 엄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들이면 또 모를까 딸은 불안해서 혼자 못 보내겠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부모랑 같이 살아야 된다. 이랬던 사람이고 지금처럼 당장 나가려는 거 아예 없었거든요. 아니 아예 독립의 독자도 꺼낸 적이 없었던 엄마예요. 지금까지 28년 동안 단 한 번 더요. 물론 우리도 여느 평범한 다른 모녀들처럼 가끔 티격태격 토닥토닥 하곤 했었지만 그래봤자 절대 과한 거 아니고 그냥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녀 간의 말싸움 수준이에요. 또 아주 가끔은 좀 강하게 싸운다 해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꽁한 것들 있죠. 삐져있는 거. 그 기간들 단 하루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정말 흔하디 흔한 엄마이며 또 딸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진짜 딱 한 가지 지피는 게 있긴 하거든요. 실은 이 말이 나오기 이틀 전에 제가 친한 친구랑 카톡을 하다가 저희 엄마 흉을 살짝 보긴 했었어요. 엄마가 위장이랑 대장 이런 게 장이 안 좋아서 평소 트림도 그렇고 반귀가 되게 잦은 편인데 물론 저도 이런 엄마 이해하고 엄마 역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같이 밥 먹을 때 또 밖에 나가서 자주 이러다 보니까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좀 참아봐라. 보탁을 하는데도 아니 그래 엄마 나름대로 참는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결국엔 그래봤자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아무데서나 꺽꺽 뿡뿡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은 너무 짜증이 나서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 이렇게 막 대놓고 성질을 부디곤 했지만 또 애절하게 부탁도 해봤지만 그래봤자 결국 싸움만 생길 뿐이었죠. 그래 저도 알아요. 엄마 일부러 이러는 거 절대 아니고 엄마도 참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다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같이 밥을 먹을 때만큼은 진짜 억지로라도 어? 뭐 손으로 틀어막아서라도 참아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또 그러길래 저 역시 짜증이 많이 났었고 그날 친구랑 톡을 하던 중 이 말이 나왔어요. 나 우리 엄마 이러는 거 너무 싫고 더럽고 부끄러워. 엄마가 나랑 같이 여행 가자고 하는데 나 같이 다니기 싫어. 그래서 안 갔어. 등등등 이런 좀 안 좋은 말들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절대 아기를 담고 한 거 아니고요. 그냥 짜증 나니까 또 친한 친구니까 푸념 좀 한 거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역시 제가 평소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난스럽게 제 편 들어줬어요. 그래요. 엄마 친구 몰래 아니 친구한테 엄마 몰래 엄마 흉을 본 거 나쁜 거고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지만 저도 그만큼 짜증 났던 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이거 아닌가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 이런 카톡을 주고받던 중에 제가 톡 창을 열어둔 채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뒤로 엄마가 말도 안 하고 왠지 쎄 하긴 해서 뭐야 엄마 왜 이래 싶긴 했거든요. 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틀 뒤에 독립 이야기도 꺼낸 거고요. 엄마가 평소 제 폰을 뒤지는 분은 절대로 아닌데 여러 정황상 아 톡을 본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이거 말고는 지피는 게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설령 이게 진짜라 해도 저는 솔직히 억울하죠. 제가 평소 엄마 건강을 걱정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 같은 거 받으러 갈 때면 병원도 같이 가고 평소 장애에 안 좋은 음식 먹지 말라고 만류도 하고 제 나름 신경 써주고 또 자식으로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러는 게 맞냐고요. 집을 나가라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방귀랑 트림 말고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밖에서는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냥 일상 매너를 조금 바라는 게 전부일 뿐인데 엄마는 맨날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짜증날 때가 많았거든요. 일단 나가라는 말을 떠나서 이 톡 내용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건가 싶어 너무 찝찝한데 그렇다고 여기서 엄마 혹시 내 폰 봤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너무 그렇고요. 또 우리 엄마 성격이 워낙에 감성적이고 예민한 편이라 막 작은 잔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처 같은 걸 받을 때도 있어서 이런 엄마를 제가 아니까 그걸 봤으면 어쩌지 하고 더 찝찝하고 걱정되고 그래요. 아니 근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걸로 자식을 밖에 내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설마 싶거든요. 솔직히 저도 성질나서 그래 알았다 나갈게 이러면서 강하게 대응을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왜냐면 엄마 이런 반응이 처음이라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독립할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게다가 이것만 빼면 엄마랑 저랑 사이 되게 좋고 독립을 해야 할 이유 정말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엄마랑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뭐 좋을 게 없을지 좋은 점 해주세요. 뒤에 후기가 있기는 합니다. 어쩌면 댓글 1번 너무 규지 같아가지고 대충 읽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만 물어보자. 아니 그 나이 처먹고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당연히 드리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정황상 엄마가 그걸 본 것 같다라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커야 정상일진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지금 당장 집 나가라 했다고 그게 그지 같다 이러고 앉았네? 몸이 안 좋아 참기 힘든 걸 네가 알고 있다면 창피하다 부끄럽다 더럽다가 아니고 좋은 유산균이나 또 엄마 검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자식일진데 나이를 28살이나 처먹고 비수를 꽂았네? 2번 아니 미친 10대 초중반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20대 후반이 지 친구한테 엄마가 검담을 했어? 야 야 그거 결국 네 얼굴에 침 뱉는 거 몰라서 그러냐? 그 친구가 그래 겉으로야 네 편 들어주고 장난처럼 웃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너 엄청 한심하게 욕하고 그랬을 거다 3번 야 이딴 게 내 속으로 나 키운 딸년이라니 지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고 친구한테 엄마 흉 보고 앉았네 아니 28살 막았다는 아가씨 도대체 그 많은 나이는 어디로 쳐 드셨나요? 4번 보니까 있으니 집이랑 엄마는 벌써 잃었고 이제 그 친구도 잃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끌 끌 끌 너 소문나겠다 5번 야 그 나이를 먹고도 가족 흉을 그것도 엄마 흉을 친구한테 받다는 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네 그리고 뭐라고 이런 엄마한테 너무 서운하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죄송한 게 아니고 와 6번 사람이요 제대로 현타 오지게 맞고 정렘이 떨어지면은 얼굴 볼 때마다 허가 치고 올라와 더욱 심해져요 배우자 자식 부모 다 포함해서 말이죠 돈 없으면 어디 고시원이라도 찾아가서 일단 독립부터 해요 얼굴 안 보면 차츰차츰 그 미움의 감정도 좀 희석이 되는 거고 또 자식이니까 그리우면 안 생기겠냐고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보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 나이를 먹도록 도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독립할 준비가 아직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군대 공백기도 없는 여자가 28살이면 사회생활 적어도 3,4년 이상은 됐을 텐데 백수예요? 이참에 그래 한대서 잠도 좀 자고 더불어 맷집이랑 정신력도 좀 키워보세요 아니 부모라는 걸 떠나서 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면 집주인 뒷담화를 하다니요 아니 뭐 이런 배음망득한 게 다 있어 미친 거 아뇨? 7번 야 내 새끼가 이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확 다 찌뜨드비고 싶네 남들한테 부끄럽고 쪽팔려 죽겠는데 얹혀 살면서 피면 쪽쪽팔고 싶다고? 찌리는구만? 추가 글이 있었는데 쓴이가 지우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만 추가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달린 댓글들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캐치를 좀 해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추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 대충 짐작은 가요 댓글 1반 다시 들어와 추가 글까지 읽었는데 와 이건 뭐냐 이 글쓴이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네 갑자기 독립을 하라는 거 그게 왜겠어? 네가 카톡으로 친구한테 네 엄마 흉을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가 서운하고 당황스럽다는 거야 게다가 뭐? 자식을 내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고 아니 그럼 지 친구한테 부모 흉 보는 자식은 또 있답니까? 게다가 엄마는 믿었던 딸내미한테 통수 오지게 맞았는데 그 보상은 누가 해줘요? 엄마 마음이 지금 어떨지 얼마나 슬프고 흘탈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 이건 뭐 끝까지 지 돈 없다고 징징대기만 하네 와 2번 추가 글까지 보니까 28살이 아니라 여중생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도저히 28살 먹은 성인 여자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쓴이나 쓴이 비교 대상인 친구나 그냥 둘 다 아직 정신이 중 이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잼민이 같다고 쓴이 엄마도 잘못을 했네 그러니까 이건 방귀가 아니라 자식인 쓴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동안 계속 나이 어린 여중생으로 대해왔다는 거 아니야 오냐오냐 키우면서 보호하기만 바빴던 거라고 딸바보 부모가 딸을 바보로 만든다고 하더니 그게 바로 딱 이거였구나 꿀꿀꿀꿀 친구 부모랑 비교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3번 헐 추각을 꼬라지 좀 벗어 야 너 뭐냐 혹시 싸페 싸페 그런 건가 이런 인간을 자식이라고 28살 먹두로 끼고 있었던 니네 엄마 인생 참 무상하다 야 이걸 아버지가 알아야 되는데 확 그냥 폐 닦아버리게 4번 뭐라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그럼 차라리 빌어라 빌어 아니 어쩜 해결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엄마 마음 저절로 풀리길 바라는 거지 도대체 니가 뭔 자격으로 5번 지금 보면 다들 생활비는 주고 있냐 이 지랄들 하고 있는데 그러는 니들은 성인되고 혹은 취직한 후 꾸준히 월세나 생활비 개념으로 따박따박 챙겨드린 건 맞죠 설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딴 거지같은 훈수 두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내 댓글 그래 나 돈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얹혀 사라 근데 늘 죄송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지 얘처럼 남한테 엄마 욕은 안 해 끌 끌 끌 끌 미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엄마 맨날 방구 끼고 트림해서 좀 그렇다 엄마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으면 좀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어 이런 정보로만 말을 했으면 엄마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분명히 본문에 쓰여 있지 않은 좀 수위가 높은 말이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도 계속 핀잔을 해왔는데 그래도 엄마가 딸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참아왔는데 이거를 본인이 아닌 남한테 하는 걸 보고 정리미가 뚝 떨어진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치우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